Q. 성장과 함께 등록을 하시고 매년 6월이 되면 TCC는 큰 혼란처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매년 여름 수련에 등록을 하죠 Q. 성장과 함께 등록하지 못한 주체들이 Q. 성장과 함께 등록을 하시고 이미 수많은 순장, 순원들이 가등록을 했고 몇몇 순장들은 완등록도 완료된 사항이에요 Q. 성장과 함께 등록을 하시고 다음은 여름 수련에 참석을 고민하는 한수련의 상황입니다 Q. 성장과 함께 등록을 하시고 손장님, 민석이가 알바 때문에 여름철을 내내 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죠? 아, 그래? 어떤 알바인데? 그럼 과민아, 우리 민석이가 여름철에 갈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자. 알겠어요, 손장님. 사장님이 알바만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일을 그만둔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네, 손장님. 민석아, 사장님하고 얘기했어? 아, 지금 얘기하고 있을지. 아, 알겠어. 이따가 다시 한 번 전화 줘. 아, 저 이거 알바때문에 시간도 많이 뺏겨서 시시시 여름철에도 못 가고 해서 알바 그만둔다니? 정말 그만둔다니? 근데 전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고 싶은데, 너 때문에 알바 그만둔다니? 야, 저 이번에 보너스 너 챙겨줄게. 이렇게 같이 열심히 일하자. 아니에요. 전 여름철에 갈 거예요.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감사합니다.